두 여인입니다. 캡틴 성인과 두 여인입니다. 캡틴 성인과 두 여인입니다. 캡틴 성인과 두 여인입니다. 누가 말을 해도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어차피 정든 도저히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. 어차피 정든 도저히 이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. 두 여인을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?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 되는 줄 알아서 어차피 이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어차피 정든 도저히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